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나노 신소재, 코드번호는 121600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이고요. 화요일, 그리고 시간은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노 신소재를 처음 다뤄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복습을 하게 되면 반도체 EUV 공정 관련해서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EUV 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평택에 삼성전자가 EUV 관련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의 장비는 거의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팸리클이라는 안에 있는 소재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 중이고, 사실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한 건, 이런 것보다는 요구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것도 엄청나게 힘든 개발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거에서는 네덜란드나 일본 쪽이 강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랑 지난, 작년에 소부장제 반도체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SNS택이나 FST나 동진 세미캠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리고 나노신소재도 EUV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팩트고요. 네, 그래서 EUV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거죠. 임상실험 같은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S택이 지금 PR이 한 60배, 70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가 보통 이제 15배에서 많게 받으면은 30배까지도 받곤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받는 이유가 이제 주가가 이제 어, 그런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이 뭐 실적이 안 나와도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주가도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PR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바이오주 쪽에서는, 바이오주 쪽으로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우리나라에 있는 뭐 SNS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나누신 소재도 현재 PR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하지만, 어, 만약에 EUV 관련해서 어떤 개발이 이뤄진다 라고 하면은, 또 합당한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PR이 76배니까, 네,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관련해서 배터리의 효율화, 성능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CNT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게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태양전지 소재 모멘텀까지, 최근 공장 증설 관련 공식까지, 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보면은 뭐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이렇게 전부 정책적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거 포함 안 된 종목을 찾기가 좀 더 힘들어요. 네, 거의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부처 얘기 나름이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뭐 재료나 뉴스나, 그래 좋아, 알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는데, 요즘 트렌드도 맞아요. 이게 또, 나노신 소재라는 종목도 그렇고, 요즘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트렌드도 맞아요. 하지만 이슈라, 그리고 이슈를 또 보았을 때,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이 열려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내렸을 때, 왜 그런 재료가 있어도 노출이 안 될까요? 예, 노출이 안 되네요. 그리고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주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결국 주가가 올라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승도 아닌, 저점 대비 몇 배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 뒤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몇 배가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올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와, 이게 몇 배 올랐으니까 또 앞으로 몇 배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이제 버블장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버블이니까 팔고 내려라, 이거 다 싹 다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바라볼 때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기준이 없잖아요. 적정 주가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뭐 2, 3년 뒤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현재 이제 업황 자체는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누신 소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주포가 주가를 올리게, 올리게 마음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뭐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은, 같이 투자를 할 거였으면은, 적어도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점에 사놓고 같이 투자하다, 이제 물렸으니까 같이 투자하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레이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 관점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가치나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은, 설명이 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차트 안에서 놀아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 주식을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려면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긍정적으로 차트 관점에서는 보면은, 현재 눌림의 위치를, 눌림 관점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눌렸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눌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사는 거는, 결국에 손절을 되게 짧게 잡고, 이제 대응을 하겠지만, 이 추세장에서는. 현재는 이제 눌림장, 조정장이니까, 사실 어떻게 봐야, 가장 좀,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나올까, 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트렌드를, 결국에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이런 트렌드를 돌파가 나온 시점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쪽 여백을 한 40% 해놓을게요. 40% 놓고, 한 20% 정도로 놓고, 네,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가, 그래도 적어도 돌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가가 좀 더, 더 상승 탄력을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 장악형 텐들이, 이제 이 61선 위에서 떴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보냐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나는 뭐 21선을 위주로 볼 거야. 네, 21선을 위주로 볼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은, 61선을 위주로 볼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61선 위에 있으면은, 주가를 상승 쪽에 보고요. 아래에 있으면은, 아래에 있다고 하면, 저는 하락 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현재는 6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달라요. 나는 어떤 사람은, 21선 위에 있어야 상승 추세를 인지를 할 거야. 그러면은 현재는 하락 추세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이제, 이 구간들 안에서는, 박스권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쵸? 네, 60분봉에서도 사실 이런, 저항 추세를 돌파하기엔, 아직까지 이격도가 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는 이런 구간들이, 지지가 되어주는가, 네, 이런 수평 매물대를 활용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수평 매물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들, 네, 그래서 지지, 지지 구간들을 좀 테스트하거나, 4만원 구간이, 이제 라운드 피규어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이 트레이딩에 관해서는, 내일 조금 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나노 신소재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네,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AP투자연구소, 네,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어,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네,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11일, 네, 9월 11일, 어,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양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네,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어, 상승과, 어,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네, 매수가 1차 목표가, 어, 그 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어,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네, 도달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많은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